여러분 안녕 나 오늘 한가다 오늘은 깜찍한 오징징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오징징의 몸통을 만들어 줄 건데요 클레이를 동그랗게 뭉치고 양쪽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위아래 뾰족한 부분에 가위집을 내서 팔과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뭔가 쫀득해 보이는데요 요염하게 다리를 꼬아주고 턱도 괼 수 있게끔 팔을 구부려 줄게요 다음은 오징징의 얼굴 만들기 사실은 오징어로 치면 몸통인데 말이에요 머리라고 해야 할지 몸이라고 해야 할지 덜덜덜 아무튼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서 긴 삼각형 모양으로 꼬집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서로 이어붙여주세요 검정색 클레이를 쭉 늘려서 입을 붙여주고 조그만 눈도 붙여주세요 물방울 모양 5개로 꽃송이를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오징징의 머리에 달아줍니다 아이 귀여워 귀여워 만들어 놓은 요염한 몸통에 합체해주면 오 이쁜데 귀여운 오징징 완성 어떡하지 맛있어보이는 건 나쁜인가 어머 제 피부 좀 봐 완전 꿀피부 꿀피부 캐닝한 건가 구리핏피부 매력적이야 잡지가 하나도 없어 아 정말 사랑스럽다 저 요염한 자태는 어떻고 대박 사인해달라 그럴까 에이 해주겠어 저렇게 이쁜데 도도하겠지 아 너무 이뻐 오징징 오징징 언니 너무 이뻐요 오징징 오징징 음 줄 서 줄 서 나인 해줄게 나 오늘 한가하다 다음에 또 만나요 media 안녕히 계세요.